네, 4대강 사업에 쓰였던 모래 채취선들이 낙동강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. 기름 유출 등 심각한 환경 파괴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한솔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. 침몰한 배에서 기름이 줄줄 새어나옵니다. 4대강 사업 뒤 낙동강에 방치된 배가 장마에 침몰하면서 안에 있던 기름이 유출된 것입니다. 방치 선박이 낙동강 파괴에 주범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. 다른 곳은 어떨까? 창령군의 낙동강 유역입니다. 녹슨 바지선 한 척이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. 4대강 사업 때 돌을 나르다 쓸모가 없게 되자 방치됐습니다. 수년째 방치되면서 곳곳이 부식된 바지선의 모습입니다. 태풍이나 급류가 몰아치면 이런 부식된 엔진에서 기름이 셀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. 부식된 닷 하나는 이미 떠내려갔고 지난해에는 기름까지 새어나왔습니다. 이렇게 있는 게 보기도 흉물스럽지만 우리 이 자리에도 업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 빨리 좀 치워줬으면 좋겠죠. 경남 우령의 또 다른 낙동강 지류에 엿았습니다. 여기 보시면 4대강 이후 방치된 배가 그대로 쓰러져 있습니다. 배에서부터는 미세하게 기름띠가 흘러나오고 있고요. 바로 앞에 방치 바지선이 보이는데요. 바지선을 중심으로 오일 펜스가 빙 둘러싸야 하지만 마음대로 펼쳐져 있습니다. 낙동강 곳곳에 방치 선박들이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는 건데 취재 결과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만 열척입니다. 관리 주체인 각 지자체들은 선주에게 배를 치워달라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낙동강 환경은 오늘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